안녕하세요. 금일은 자동차 운반선 발주 소식과 현재의 자동차 운반선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해운선사 그리말디사는 중국 조선소의 암모니아 아레디 선박 5척을 발주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주한 5척의 선박은 2022년 10월 중국 장수에 위치한 차이나 머천츠 헤비 인더스트리즈, CMI에 발주한 5척에 대한 옵션분에 대한 행사인 것입니다. 그리말디 선사는 지난 3개월 동안 15척에 이르는 암모니아 레디 선박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머천츠 헤비 인더스트리즈, CMI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10척의 자동차 운반선 인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인도되는 선박들은 유럽,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항로에서 자동차 회사들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하여 온항될 것입니다. 그리말디 선사는 차이나 머천츠 헤비 인더스트리즈, CMI에 10척의 선박 발주에 추가하여 CSSC 산하 생하이 웨이제 요키아우 시프빌딩 컴퍼니와 차이나 시프빌딩 트레이딩 컴퍼니의 5척의 암모니아 레디 자동차 운반선을 이번 달에 발주하였습니다. 해당 선박들의 설계는 중국 조선소가 아닌 노드윅, 핸선에서 수행하며 선박의 규모는 9,000CU입니다. 선박의 특징을 보면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판넬, 육상전원 사용을 위한 AMP 설치, 공기윤활 시스템, 아프터마이즈드 헐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기존 선박 대비하여 50%의 연료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사들의 자동차 운반선 대량 발주를 보면서 자동차 운반선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자동차 운반선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부 자동차 업체는 자동차 수출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이 부족하여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체 수출 옵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발 자동차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인 자동차 운반선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자동차 운반선의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선사들은 신조 발주를 진행하지 않아 세계 자동차 운반선의 수는 코로나 이전 약 770척에서 현재 약 750척 수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같이 자동차 운반선의 부족은 선박의 용선료 인상으로 이어져 2019년 대비하여 3배 수준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 중 로노코리아와 상용자동차 등에서는 자동차 운반선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운반선 운용사인 현대글로비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반선 부족에 따른 수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 부족에 대한 시장 전망은 이미 2021년 말에 분석이 나왔으며 많은 유럽선사와 일본선사들은 자동차 운반선 발주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2021년 등록한 영상은 12월 16일자이며 해 당 영상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자동차 운반선을 운용하는 선사들의 신규 선박 투자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2030년까지 200척 이상의 자동차 운반선의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운반선의 선대 증가는 향후 2년간 1% 미만일 것이라고 추가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클락슨 플라토 증권사는 자동차 운반선의 수요 증가, 노후화 선박의 교체 및 친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감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30년까지 100척에서 200척까지 신규 선박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글로벌 해운선사가 한국에는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조선산업은 1위지만 해운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장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 나오는 것이라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대책에 대한 기사를 인용하여 보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자동차 운반선 도입 수요, 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해운업계와의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양진흥공사는 지분투자 또는 한국형 선주사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반선 시장은 유럽과 아시아의 일본 선사들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자국 자동차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자국 선사들의 선박 발주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는 자동차 수출 물량을 상당 부분 자국 선사들의 선박으로 온송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자동차 회사의 어려움과 함께 한국 선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반선 부족 현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동차를 운반하기 위한 선박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사들의 우위의 지위를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